배우 김태희, 김수현씨가 빛나는 외모로 중국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 중국에서 열린 코스모 뷰티 어워즈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는데요. 코스모 뷰티 어워즈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 뷰티 시상식입니다. 김태희, 김수현씨는 시상식에 참여한 100여 명의 중화권 톱스타들을 제치고 단연 돋보이는 외모로 시선을 끌었고요. 드림 아이콘상을 나란히 수상하며 대한민국 대표 미난미녀 배우의 위엄을 드러냈습니다.